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상 실들 색깔 구경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막 샵 업데이트가 끝났으니까요 새로 입고된 칭파이버 색상들 구경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보시는 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구경 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색깔 제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BFL을 보여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있던 커드 폴드샵의 BFL은 그대로 메뉴에서 보실 수가 있구요 가격도 예전에 있던 재고 상품들은 전부 다 같은 가격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입고된 2019 뉴 BFL 색상들 소개 올릴게요 메뉴에서 따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스칼로쿠라는 색상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색상 조합입니다 하이 투시 BFL은 100% 슈퍼워시 블루페이스 랩체스터 울로 만들어집니다 드레이핑이 굉장히 좋구요 365미터 100g 한탄에 100g당 365미터입니다 아일랜드라는 색상입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색상 이구요 BFL 선전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힐입니다 이 색상 스피리트라는 색상입니다 스피리트라는 색상이에요 올해 겨울이 보라가 굉장히 유행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빠지지 않고 에트모스페어 연보라 색상입니다 그리고 스모크 색상입니다 이 색상은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안틱 로즈 색상입니다 이 색상은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안틱 로즈 색상입니다 네 이렇게 2019 UBFL 보여 드렸구요 그 다음에 요번 카드 포드샵에 새롭게 입고된 칭파이버 라인입니다 트위델리셔스 라는 트위드 실입니다 요 실들은 66% 수퍼워시 메리노에 33% 넌 수퍼워시 메리노가 소재로 사용이 된 실들입니다 제일 먼저 다크 체리 색상입니다 칼리도스코프 색상입니다 칼리도스코프 색상입니다 그 다음에 물빨래 하셨을 때 복풀이 덜 생기는 그런 조합이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400m 한 타래당 400m 100g의 소요량을 가지고 있어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식이죠 한 3타리 정도 하시면 5 사이즈, 66 사이즈 플로버 만드실 수 있어요 스토키나 스티치 기준입니다 여러분 3, 4타리 정도 하시면 무늬가 있는 의상 플로버 66, 77 사이즈 만드실 수 있어요 요거는 오키나미라는 색상입니다 N2O 색상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색상이에요 N2O 보시다시피 다른 색상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여러가지 색상군이 다 조합된 칠이에요 덕크에클 색상입니다 민트 아이스크림 같은 색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펭귄 색상 러블리한 색상이에요 그리고 굵기가 거의 비슷하고 소재의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실들이 크로스로도 섞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BFL과 트윗 엘리셔스 같이 섞으셔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뭐가 어떤 실이 어떤 실인지 잘 표시가 안될 정도로 그래서 총 14가지 색상군인데 요거를 잘 조합하시면 정말 멋진 그런 의상들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색상군을 잘 섞으시면 여러가지 조합으로 굉장히 많은 작품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색상군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입맛대로 여러분들 색상군을 집어넣으시면 입맛대로 만드실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다 다른 색인데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죠 색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른 색들하고 조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로운 신상 트윗 데일리셔스와 그 다음에 2019 BFL 색상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커들포드샵 닷컴에서 여러분 지금 구매 가능하세요